사랑해요 오마이룩이 음료수를 가장 특이하게 마시기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모두 환영합니다! 자 지금부터 음료수를 아주 특이하게 마셔보기 대결을 할건데요 먼저 참다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12년 인생 동안 쭉 음료수를 특이하게 마셔놨다 오리온! 짧지 않은 인생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음료수를 특이하지 않게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오 대단한 포부입니다 무조건 이기가 따는 눈빛인데요 어우 그래 되게 거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선수보다 3년 높은 15년 인생 동안 쭉 음료수를 특이하게 마셔온 오비키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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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하하하 웃음자는 나지 예스 아하하하 그건 두고 봐야 알지 그럼 각자 방에서 준비하고 나오기 나 방 없잖아 아 맞지 그럼 난 내 방에서 준비하고 나올게 너는 거실에서 해 스케일이 딱 거실이랑 부엌이 맞겠다 얼마나 크게 일을 걸리려고 거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쇼 알았어 신경 안쓰여 거 들어가시죠 아휴 얼마나 특별한 거 하려고 어허 들어가시죠 준비 시작 자 이제 해볼까 아휴 아휴 하하하하하하하하 어허 나는 항상 음료수 캔에 든 음료수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벨트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 맞아 그와 동시에 손에 음료수를 들고 고개를 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핸즈프리 오 대단해 거기에 하트 환경이 패션의 활용 정점을 찍어주지 포인트 악세사리로 딱이군 내 걸 보여줬으니 이제 너 걸 보여줄 차례다 하하 보면 깜짝 놀랄텐데 준비한 게 뭐지? 내 건 바로바로 여기 짠 이게 다 뭐야 자 잘 봐 엄청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준비 시작 이야 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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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와 누가 이렇게 먹냐 봣지 음료수 특이하게 먹지 와 인정이다 인정 와 엄마다 우린 이제 죽었다 누나 어떡해 아유 왜 이렇게 안 눌려 좋아해요 사랑해요 마이 비키 어 있었어 응 어버 웬일로 청소를 해? 아 집이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응 어 그래 별일이네 그치 별일이지 어떡해 어떡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특이한 젤리인데 흔들면 음료수가 되는 젤리가 있더라고 우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에 있는 젤리 믹스 가루랑 뜨거운 물 350ml를 넣어줍니다 오 재밌다 응 그런 다음에 투명 파우치에 한국자 넣고 그런 다음에 꾹꾹 닫아줘 우와 이렇게 냉장고에 조금 넣어놓으면 돼 오 이러면 젤리 돼? 응 젤리 돼 엄마가 음료수라면 응 특이한 음료수랬지 젤리가 되는데 흔들면 음료수가 돼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의 음료수라니 무슨 맛일까? 으스러지는 젤리가 씹히는 음료수일 것 같아 맞아 엄마 이제 꺼내 먹으면 돼? 아유 아직은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돼 아 빨리 먹고 싶은데 리온이 너 구몬 숙제 했어 안 했어? 한 시간 동안 구몬 숙제 하면 되겠네 아 짜란 오 대박 오 다 됐다 오 엄청 투명하고 예쁘다 색도 예쁘지? 자몽 맛이야 오 젤리는데 흔들면 쉐키 쉐키 우와 오 쉐키 쉐키 오오 어후 맛익 Xuan 맛이 특이하다 젤리가 씹히는 것 같은데 약간 음료수랑 같이 들어와 우와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 이거 좋아 특이한 음료수 특이하게 먹기 대성공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